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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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발리자 안전발리자 빨리 뭘 그새 못 참고 왔어 내일 출근하면 볼텐데 아니 뭐 나는 그냥 통화만 해도 되는데 제 사귀놈이 자꾸 닥달을 하니까 진짜? 도련님이 가진다고 끌려왔다고 네가? 그나저나 그 고모님 환영연 잘했어? 어 아버님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럼 나 아버지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 처음 봐 그냥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줄을 모르시더라고 덕분에 나도 좋고 좀 짠하기도 하고 너 요새 좀 감성적으로 변한 것 같아 낯설다 속나이 내가 원래 감성적이었거든?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누가? 네가?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겼다 여기까지 와서 죽고 싶냐? 죽을래? 죽을래? 어? 뭐? 개가 웃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냥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 난 안 되는데 밤새야 되는데 내일 전공시험이라 그것도 내가 대신 공부해 주고 싶다 밤새 옆에 딱 붙여놓고 송다이 어? 진짜 그럼 얼마나 좋아 대신 시험 봐주고 이러고 대신 봐요 시험 내가 송다이다 그러고 아이고 무거워라 무거워 나 진짜 이러고 내 뺀다 내일 시험 못 보게 우리 애기 졸려요? 응 졸린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이뻐 죽겠어 흐흐흐흐 흐흐흐 아아